오늘은 부수 중에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어요 요거 비슷하죠 요거 요거는 뒤쳐져 올 치자 입니다 뒤쳐져 올 치자 그리고 요거는 살짝 그림 변화만 가지고 뜻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뭐 의미 찾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천천히 걸을 세자 이건 세자 이건 뒤쳐져 올 치자 이거는 천천히 걷다 천천히 천천히 걸을 세 천천히 건다는 게 이제 편하게 편하게 걸을 세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지금 부수입니다 요게 요게 부수인데 요거 우리 갖고 온 문부터 찾아보면 전서로만 지금 있는데요 전서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요거는요 뒤쳐져 올 치자는 같이 그냥 설명드리는 거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요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뭘까요 요런 놈들은 이게 이제 천천히 걷든 뒤쳐져 걷든 다 이게 걷는 거잖아요 뒤쳐져서 걷든 걷는 거죠 요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발바닥 모양 있죠 이거 변형한 겁니다 그냥 걷는다는 의미 있죠 발바닥만 봐도 발바닥만 봐도요 이제 걷는다는 의미도 뒤포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요 발바닥을 조금씩 변형한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발바닥을 변형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저 형국이면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요렇게 생긴 발바닥을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걸음걸이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실 건 없고 그냥 이 발바닥이라는 요 기호를 변형해 가지고 천천히 걷거나 편안히 걷는 걸음을 의미할 때는 요렇게 쓰고 좀 뒤쳐져 걸을 때는 요렇게 아무튼 뭔가 둘 다 천천히 걷는 거죠 편하게 천천히 뒤쳐져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뭔가 발바닥인데 좀 늘어져 있죠 좀 늘어져서 좀 늘어져서 걷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글자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 부스로는 요 부스로 칠판 크니까 좋은데 요 부스로는 요거 지우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발바닥을 가지고 만든 거다 요 부스로 이제 재미있는 게 여름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여름하자는 굳이 저기 저 셋자로 굳이 봐야 되나 싶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부스 정리하는 데서 이제 그쪽에다 놓은 겁니다 요거 고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고자가 여름하자입니다 잘 아시는 여름하자 그래서 지금 이 부스를 가지고 하는 거는 한자 음이랑 직접적 연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냥 이제 저 천천히 걸을 셋자 부스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뒤에 글자 형태를 정리하다가 유사 글자로 이제 저걸 부스로 삼는 글자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발바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름하자에서도 이거는 그냥 발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머리죠 요 부분이 지금 요게 머리라고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머리냐 위에다 이렇게 선 그으면 머리 숫자 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이렇게 해도 지금 부스 하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이제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 혈자 머리 혈자 여기는 머리 숫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머리를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시겠죠 여름하자 설명하려면 이거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머리 혈자를 한번 가지고 볼까요 머리 혈자는 그림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어떠세요? 사랑 같으세요? 각골문은 항상 이제 나머지는 팔다리 이렇게 처리합니다 각골문은 근문은 주나라 때 근문은 이렇게 이렇게 한 세 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선은 이렇게 해서 닫게 하고 두 개 선 긋고 이렇게 그게 지금 머리 혈자 이게 팔이고 이건 다리인 거예요 이 부분이 머리고 그렇죠 머리인데 좀 이상하죠 이거 하나 더 보실래요? 머리 숫자도 원래 머리가 이래요 이게 근문에 오면 이렇게 멋있게 변해요 멋있게 해가지고 멋있죠? 뭐가 뜨세요? 똑같아요? 지금 닮았죠? 그래서 지금 현재 각골문 연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람 머리 아닌 것 같다 사람 머리를 왜 이렇게 그리는 게 특이하다 그래서 사슴 같은 게 머리가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뿔 같거든요 사슴뿔 그래서 현재 이게 사람 머리털로도 보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 사슴뿔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머리도 좀 사람 머리 같지 않고 뿔난 동물 있죠? 사슴이 모름이 아니라 뿔난 동물 우리 예전에 우두머리나 소머리 사슴의 머리 그래서 뿔난 부분에 되게 주목해가지고 어떤 왕관도 이렇게 하늘로 섰는 뿔로 만들어가지고 쓰죠 그래서 좀 높은 우두머리 그래서 으뜸이 되는 존재를 의미할 때도 이제 이런 머리 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뿔난 짐승을 나타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에요 그냥 머리털로만 볼 거냐 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거 보면 좀 뿔을 의미한 거냐 뿔났다는 거는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머리 그치 않아요? 그 바오로 성경에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동양에서는 이제 두목 머리두자 써서 두목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머리인데 중요한 거는 머리 중에 이 부분이 뭐예요? 눈이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눈 그렇죠? 이 부분이 간략화된 거니까 얼굴이 얼굴에서 눈 눈만 좀 강조됐다는 거 눈이 강조되어 오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 지금 현재도 눈목자 비슷하죠 눈목자 얼굴 중에 눈이 눈을 표현한 부분이 눈이 강조된 게 여기고 이쪽은 머리털이나 혹시 사슴을 가지고 만든 거라면 뿔 정도 의미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됐죠 머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뭐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왜 뿔이 옛날에 신성시대냐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잖아요 솟구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뿔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지금 여기로 올게요 여름하자 그럼 여름하자 이제 여름하자 금문 각골문은 모르겠고요 금문 이제 여러분도 그리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머리니까 이렇게 했죠 머리 이 부분은 뭐겠어요 이 부분 보시면 뭐로 보여야 되냐면 한자 풀이 제 강의 좀 들으셨으면 아까 발이 저 모양이었다면 발이 이 모양이었다면 손은 어떻게 되죠 이게 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못 그려요 거북이 등껍질에다 새기니까 최대한 간략화해서 두 번의 핵으로 손을 표현하고 발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두 번으로 발바닥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걸 보시면 손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배울학자 배울학자 이것도요 배우 기억하시나요 언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이거 손이에요 손 그대로 손으로 막대 산까지 막대기를 집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글자나 숫자를 만들어서 자녀 가르치는 그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자 그럼 이거 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머리가 있고 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금문이 여기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손 손 두 개 팔 달린 거죠 팔 달렸죠 머리에 팔 달렸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 좀 신발 신은 것 같아요 지금 옛날 글자는 지금 복잡한데 발 부분은 이렇게 그려진 금문이 전하는데 지금 이게 전서로는 어떻게 정리됐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이렇게 팔 이렇게 팔 이렇게 팔하고 다리 실제 여기 이게 여기선 다리군요 여기 다리 팔이 따로 빠지니까 두 다리 다리에 이렇게 해서 발바닥 발바닥을 그냥 의미하는 거죠 발바닥 실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냥 발만 의미 있지 꼭 뭐 천천히 걷다 편하게 걷다 이런 의미를 굳이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쪽이 발을 의미하는 걸로 정리됐다 그런데 지금 천천히 걸을 새 저 새 모양으로 발바닥이 정리됐다 좀 뭐 천천히 건다는 의미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더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발 부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팔, 발, 머리 그럼 이게 그냥 사람이죠 이게 지금 여름 하자거든요 여름 하자 여름이라는 게 가장 만물이 성대한 계절이라 성대할 하자 여름 하자 성대할 그러니까 클 하자죠 클 하자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는 모습 아닌가 추정하는 분들이 춤추고 이렇게 여름에 추는 춤 기우제 같은 춤을 추는 모습 기우제에 춤추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다 좋은데 일단 이게 좀 사람을 그렸다 근데 한자에서는 사람만 그려놓고도 클 대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대한 사람을 그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계절 중에 제일 큰 만물이 크게 자라는 여름 그래서 위대한 사람 그래서 춤추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춤추는 모양이라면 보통 춤추묻자 보면 좀 더 뭔가 장식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정말 머리랑 팔하고 다리만 그려놓은 거니까 춤추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위대한 사람을 그려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하왕조가 이거 쓰잖아요 하왕조 위대한 하나라 크고 위대하고 성대한 하나라 이렇게 왕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꼭 춤추는 걸 상징하기 보다 그냥 위대한 사람을 그려놓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추측이고 대인 대인을 상징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나 끝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